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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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에서 병원 진료 경과 보고 밥 먹으러 가요. 남편이랑. 그동안 가고 싶었던 까품이라는 데를 가요. 거기가 태국 현지 셰프가 음식을 한대요. 그래서 태국 음식을 먹어보려 합니다. 그러면 까품으로 가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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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쌀국수도 되게 해장용으로 되게 유명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린커리도 맛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얘도 유명하고. 근데 저희는 메인 이거 3개를 먹어볼게요. 누구십니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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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셸 크랩. 이거는 소프트 셸 크랩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씹어서 먹음. 어땠어요? 이제 막 브릿지 근처에 이제 하는 거예요. 약간 손 앞뒤는 온몸이에요. 일단 한 방은 한 방은 한 방은 여기는 와 와 이 샐러리! 샐러리 샐러리가 들어있어서 향긋하다. 피클. 여기 양배추 피클이다. 이게 크랩을 다 달게 밥 밥 두 공개 먹어야겠네. 밥 두 공개 먹어야겠네. 맛있어 오빠. 희망도 같이 있고 이거 샐러리가 샐러리가 현수이네. 어? 3분만에 다 먹겠네. 약간 매콤하다. 최근에 수암납고에서 트렌스틱 했잖아. 거기서 똥양곰 먹었어. 맛있었어? 비교해봐, 여기 현지 똥냥꼬스 짜여있어 여기 똥냥꼬스 여기 그냥 물이 아니고 약간 무슨 차 태국 차암을 해줄게 3분 안에 살았어 여기 이따가 시키는 뼈찜이 있거든? 뼈찜은 고수랑 고추 육수로 구운거야 밥 하나 더 시켜야지 그냥 밥이 아니고 자스민 라이스에요 약간 보슬보슬한 찰미가 없는 맛 뼈찜은 내 뼈찜 뼈찜은 고수랑 마늘하고 고추가 이렇게 피스! 피스 소스 냄새인데? 감사합니다 얘는 똥냥 이 길이 보여요 좀 더 좋아 antu 비 Ez상 저를 기록하게 보냈어요 잠시만요 이 길이 뼈찜은 지수 세게 네이버 버전 모르게 그리고 이게 똥냥꼬이구나 것을 제가 딱 먹고 그 점을 잘 먹고 얘깐 꼬리꼬리 진짜 겁나 맛있다 뼈지 뼈지만은 연인하고는 모르겠다 이게 진짜 맛있어 너무 귀엽다 제 체다시피 나 이렇게 잘 발라보는거야 멋있어 언니한테 이렇게 먹으면 어떨 것 같아? 근데 되게 오랫동안 근데 근데 되게 오랫동안 근데 전달에 좀 시기고 사이에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매번 선생님 저 이거 두 개 싸가도 될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 우회전 아우어 베이커리에 가서 그 유명한 버티 초코를 제가 사 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리뷰해 볼게요 준비해볼까요? 주문해 준비해 봅시다 준비해 봅시다 준비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기 쉑쉑 있어요. 쉑쉑 is Kor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에는 홍시처럼 촉촉한데 밖에는 꽃감처럼 쫄깃해요. 맛있다. 이리 와봐 애써. 안녕. 안녕. 알사가 먹어볼게요. 왜? 왜 안 먹어? 한집. 과자를 좀 먹어볼까요? 딸기맛 크라운산더. 딸기과자 중에는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가 막 인위적으로 나는 딸기가 아니라서. 땅콩 샌드. 여러분 안녕. 비교를 해볼게요. 이 쿠키 땅콩 샌드랑 미국 땅콩 과자. 이걸 해볼게요. 이거 과자 2개에 130칼로리인데요. 한국과부터 원해요. 한국과는 그냥 땅콩. 고소하고 크림이 약간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 이거는 미국과. 사이즈부터 다르죠? 음. 소리 들리세요? 바삭바삭하고 땅콩 샌드는 크라운산더처럼 푸석푸석해요. 비스킷이. 근데 얘는 바삭바삭해요. 딱딱해. 땅콩 크림이 아니고 땅콩 잼이에요. 그냥. 쿠키 샌은 땅콩 크림이고. 그러니까 좀 더 연한 느낌. 보드라운 느낌. 얘는 짠 느낌. 짭조름해요. 얘가 더 단맛있고 부드럽고 얘는 더 짜요. 근데 진짜 피넛버터의 맛을 느끼고 싶다. 얘. 아니다. 난 보들보들하게 그냥 가볍게 먹고 싶다. 얘. 근데 둘 다 진짜 맛있어. 맛있네. 한국 과자들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부드럽고 맛있어. 합격. 알았어. 안녕. 알리를 데리러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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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네 얘가 2인분이에요? 소문화 500g이네 설탕 다닐 설탕 연어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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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익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맛있지? 고구매 찍고 뱅임은 아까워 뱅임은 내 삼각살라 고기 진짜 우리 스테이크하는 스테이크 고기 소금 찍어? 진짜 마블링 잘 된 고기 딱 그 느낌이야 좋은 고기 고기 소금 쌈장인가 이거? 이건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되나? 쌈장도 맛있어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마무리는 냉면이지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 클리어.